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았죠? 네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문본부 앵커 송동훈입니다. 대문본부 앵커 송동훈입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패밀리 듀엣 가요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상금이 무려 100억이랍니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1만 9억. 과연 전유진 양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노래를 잘 할까. 도련변이.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진짜 우승하면 저도 상금 주나요? 그럼요. 참가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는 화방 포인트!